이 친구는 우리 선생님 막내십니까? 잘 될 사람들이야 이렇게 일체한 것 같아요 진짜요? 한개 빼고 다 맞았어요? 여러분 9개 정도 하면 전생의 최소 부부 이렇게 일체할 수는 없어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야기야 이꾸만 저 따라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시작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거 먹자 이렇게 수욕이 빨라요 말은 안하지만 마음이 복잡해 지금 알 수 없어요 절대 안 넘어가요 말을 정말 잘 듣는데 도중에 이미 선생님이 나가면 그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재란 여러분 시작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같은 거 찾아봐요 선생님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면 어떻게 하세요? 또 다른 거 같네 그렇죠 또 다른 장소로 잡아 야 뭐하냐 나와라 아이들은 약속이 취소되면 오 이래 좋아 아 잘됐다 아는 척으로 하는거야 사장님 오셨어요 이래요 그러면 이는 어때요? 너무 좋아 자주 와야지 나를 알아보다니 막 하면서 역시 아이는 아 이 집은 이제 그만 와요 너무 부담스럽네 그만 와 선생님이 그런 분이셨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동의하십니까?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1번 아니에요 진짜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자기는 숨어있고 있긴 이해합니다 네 와 저 이렇게 집단 야유 오랜만에 들어갔습니다 하하 하하 우리 그런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럼요 선생님이 많이 돌리고 있는거에요 네 위로를 주는 사람 자 어 그럴 수 있어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주평화가 우리 선생님의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. 자 또 손드신으로 쓰세요. 왜 웃으시는 거야? 인정해 주셔야지. 집을 나가신대요. 자 여기 보세요. 파란 옷을 사서 들어왔다가 저번에 참 생각해요. 딸기한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 MBTI를 하고 나면 부작용이 하나 생겨요. 너 MBTI 뭐야? 이래가지고 뭐? 그러면 음... 그거구만. 이렇게 이제.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개. 와우. 11개 이상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없으면. 11개. 11개. 12개. 이러면 이제 아 나의 뇌가 40대로 그 이상으로 가고. 아무것도 없어요. 직장에는 당연해요. 11개. 아ília. 아oted. 아마도. 아까도? 아니다.